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지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개발 사업은 물론 아파트 건설 등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태형건설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 신청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 건설업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태형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천마지구 개발을 비롯해 옛 대한방직터, 종합경기장 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지역의 행정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적절한 시기인지...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지방에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북의 주택 자가 점유 비율은 67.7%로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주택 보급률도 110%에 가깝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3천 가구 수준으로 지난 2년 동안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